안녕하십니까 주식일본주의 윤종두입니다. 오늘은요 4대 천안 캔들 총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변형형 캔들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별로 전부 예제가 있고요. 당장 네일장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도 최소 두 종목 이상 그리고 세 종목 이상 설정을 해놨습니다. 맨 뒷부분에는요 교육과 함께 잡아내는 종목 그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교육도 받고 계좌의 수익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11월 6일부터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 한 달째 되는 날에 두산 로보틱스 또 위메이드 또 HPSP 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그 이상의 종목군들로 빵빵한 수익을 내고 계시죠. 교육받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50분 동안 교육 열심히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능동적인 자세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최대한 빠른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변형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대 천안 캔들의 석배령과 석배령. 석배령은요 위에서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반전의 기준을 설정한다. 우리는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 중에서 3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뢰도의 흐름 속에서 별이 3개짜리인 4대 천안 캔들만 공부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수준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더 고점에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 분봉의 기준으로 대처를 하셨다면 캔들 패턴에서는 일봉에서는 매도 신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봉에서는 이날도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는 석배령이 뜨면서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에서 정리하십시오라는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 신호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형화된 자료에서 어디서 차익실현 하나요? 어디서 차익실현 할까요? 이 신호 부분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 저기가 차익실현 자리구나 라고. 아 여기서 한 가지죠.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석배령의 경우는 이 흐름에서 뭐가 떠야 된다? 갭이 떠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300년 동안 약속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갭이 없으면 안 돼요. 몸통과 몸통의 갭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요. 시초가가 어디? 여기였잖아요. 갭이 형성돼 있던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으려면 스타. 조그만 몸통이 생기는 것보다는 도지의 흐름이 신뢰도가 더 높다.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실전에서 갭이 나와서 움직임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50%에 달하는 조정이 있었다.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셋배령의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석배령에서 아이고 석배령 그 다음에는요. 그래 그럼 내가 셋배령을 잡아내야지. 셋배령이 뜨고 나서는요. 쭉쭉쭉이잖아요. 이 흐름에 오늘 예제 범위에 이 종목을 깜빡하고 제가 안 넣어놨어요. 뭐냐면 오늘 배우실 내용 중에 기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변형형의 기준이죠. 파란색깔로 잡아드릴게요. 변형형의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중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꼬리가 달려있거든요. 은봉의 윗꼬리는 은봉의 윗꼬리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윗꼬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양봉의 아래꼬리는요. 양봉의 아래꼬리도 몸통으로 인식한다. 왜 그러한 흐름의 기준을 잡아드리냐면 여기서 샛별이 뜨는데 물론 기준봉을 이걸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릴 때 흐름에서 힘의 강도를 예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 대비 변덕성이 일정 범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꼬리 부분까지 형성을 시키면 은봉의 크기가 굉장히 꽤 큰 은봉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은봉의 몸통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윤종국 뭐라고 했어요?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인 거는 거래가 실리지 않는 거다. 거래가 실려서 제한적인 도지나 이런 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거래가 없이 그냥 밋밋한 1, 2% 등락 범위의 캔들 신뢰도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은봉의 윗꼬리만 몸통으로 인식하느냐. 은봉의 아래꼬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샛별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 이 흐름 범위 51.70%의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맨 끝부분에 교육 추가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캔들 교육도 할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급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10월 5일 상장 이후에 1개월씩 보호 예수 물량이 3차례 풀립니다. 그 3차례 풀리는데 그게 44만 주식 11월 6일, 12월 5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다 소진됐지. 물량 다 떠넘겨졌어. 다 팔았어요. 나오자마자 보호에서 풀리자마자 44만 주 다 때렸어. 그걸 다 받아가고 2%의 강세로 마감시키고 외국인이 20만 주 받아가고. 긍정적입니다. 샛별형이 뜨자마자 뜨자마자 그냥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흐름에 상승 흐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날 보여드릴 때가 5만 6천 원입니다. 5만 6천 원. 이 자락이 얼마겠어요? 이 자락이 4만 6천 원. 우리 종목 검색계 맨 처음 떴을 때 4만 6천 원. 그 4만 6천 원에 뜨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얼마까지 갑니까? 쭉쭉쭉쭉쭉쭉쭉. 여기로 도지로 기준을 잡는다면 130%. 와우. 어마어마하죠? 4만 2,550원 저점에서부터 9만 7,900원. 물론 지금은 한 번 더 꺾여져버렸지만 그거는 뭐 의미 없어요. 최고점 찍고 눌림목인데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면 문제가 돼도 돌릴 수 있는 위치라면. 자, 이번에는 상승 잉태확인형, 하락 잉태확인형입니다. 캔들이 3개가 형성이 돼서 별 3개인 거. 그게 셋배령, 석배령, 그 다음에 상승 잉태확인형, 하락 잉태확인형. 캔들이 3개여서 하나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별 3개인 거. 별 2개짜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300년 된 캔들 패턴 수백 가지 해서 별 3개짜리 캔들만 들여다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잡아내거든요. 하락 잉태확인형 뜨고 나서 이렇게 33.07%의 하락. 얼마나 속상해. 이럴 때 미련 같지 않고 윤정도 말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으아, 힘들어요. 뭘 힘들어. 정리 이런 데서 했으면 되지. 이런 데서 그냥 붙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2차전지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나. 안 돼. 지금도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수주 그거 나온 거 가지고 이야, 대박 나셨죠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속으시면. 이번에 변동 나왔다가 양봉일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꺾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위메이드의 일본 기준에 상승 잉태확인형 뜨고 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와,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되는데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캔들의 크기는 작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죠. 어차피 잉태형은 별 두 개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잉태확인형의 기준에 이 자락에서부터 공격적이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검색계도 떴고 갭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넘기는 잉태확인형이 형성이 됐을 때 그 신뢰도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왜 아래꼬리가 아니고 이런 데는 몸통이라고 안 하고 왜 은봉에서 윗꼬리만 몸통이라고 합니 깡 그건 뒤에 공부한다고 뒤에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은 복습할 때 기준에 이야 상승 잉태확인형 뜨고 이야 여기까지 올라갔구나 그 수익 범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현대로템입니다. 다 올라간 거 말고 바닥 종목 주세요. 위메이드도 다 올라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주 월봉까지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입니다. 바닥입니다. 12월 1일 날 바닥입니다. 잉태확 떴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엄마 넘어갔네 벌써 이야 여길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힘의 강도를 더 신뢰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꼬리 부분 이 꼬리 부분을 여기까지 감싸 안아줘야 신뢰가 굉장히 강해지죠.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뒷부분에 교육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떴어요. 와 바닥 아니잖아요. 뭔 바닥이 아니야. 16.5% 밀렸는데 16.5% 오른 것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사실은요. 윤정도와 함께해서 교육받고 장학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200% 이상 쭉쭉쭉. 마찬가지잖아요. 샛배령 학과 여기 교육. 여기서부터 얼마 130% 쭉쭉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은 요자라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윤정도 방송 보고 풍락을 해가지고 손실이 나서 잠을 못 잔다. 근데 이 가격 대비 위에서 거래된 거는 3, 4 거래일 뿐이 안 돼. 3 거래일. 4 거래일. 물타기라는 단어 좀 쓰지 마세요. 케이블 경제 팁이 생기면서 물타기라는 단어 나온 거야. 분할 매수 처음부터 하신다는 생각하셨다는 그 기준을 잡으세요. 추가 편입이라는 단어 쓰세요. 물타기. 저는 이상하게 그 물타기라는 단어가 싫더라고. 약간 뭐 좀 경박스럽다 할까? 제가 느낄 때. 뭐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어찌됐건 처음부터 분할 매수 혹은 추가 편입이 가능할지 여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에서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놓고 보셔야 되는데 아니 연기금이 4%를 넘게 샀어요. 신규 성장주 4% 사는 거 처음 본다니까. 로봇 관련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 그럼 성장주 다 사든가 아니면 하다 못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도 사주든가 얘만 4% 샀어. 왜? 이유를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니야 내가 묻지 않을래. 쉿. 쉿.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만 아시자고. 신규 상장 첫날부터 이렇게 사재 끼는 경우는 없는데 그게 뭐가 자기들끼리 쏙딱이를 탔는지 난 관심 없어. 왜? 나는 주식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결론은 기관들도 다 팔고 연기금만 계속해서 사주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팔 만큼 팔았는데 만약에 수급이 전환된다면 대주주 지분 70%짜리 종목입니다. 유통 물량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연기금이 4%를 샀다? 좀 이따 마저 교육해 드릴 거예요. 지금 뭐다? 별 2개짜리 잉태형이다. 내일 기준에 거래만 터져주면 얼마? 900만 주 거래만 터져주면 양복 나오겠죠. 양복 나오면 이야 행복하다. 자 뭡니까? 현대로템의 월봉에서 상승 잉태화 균형 두산 로보틱스 일봉에서의 상승 잉태형 그리고 제대로 된 또 상승 잉태화 균형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와주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핵심 종목으로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나머지 두 개의 패턴 복습 교육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습은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장학형의 기준입니다. 별거 없어요. 교육의 힘 하면은 뭐 채팅방에 막 올라가야 돼 사실은. 지금 이놈 보니까 온라인상에 너튜브에 아직까지는 인원이 적으신 상태인데 교육의 힘 그럼 쫙 올려주셔야 되는 거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공짜로 주세요. 주린이가 배워야 될 필독서 윤종두가 직접 지필한 자료 한 권 통째로 무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제발 이런 종목 여기서 다 팔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박스가 저 위에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형형 배울 거다 그랬는데 은봉의 윗꼬리는 은봉이라고 그랬어요. 은봉의 윗꼬리는 은봉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양봉의 윗꼬리는 이건 뭐 의미를 안 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주봉이거든요. 일봉이나 혹은 저 고점에서의 분봉을 보시면요. 하락 패턴이 무조건 뜹니다. 그러면 윤종두처럼 윤종두 건방지잖아. 왜? 실전 투자자 7번 우승했는데 왜 건방져야지 윤종두는.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우리는 겸손을 안 떨어. 어깨서 왜 팔어? 머리 꼭대기에서 다 팔지. 그런데 겸손을 떤다고 마음을 먹으면 캔들 패턴에서 하락장각형입니다. 수백 년 동안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십시오. 차익실현하십시오. 왜 지금 이 밑바닥에서 엉엉엉 울고 에코프로 비엠 44도 수주했는데 왜 못 가냐. 다 노출되어 있던 내용이고 그 수주를 받았어도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죠. 뭐 갭상승 이후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다음 늘려 있잖아요. 다시 은봉 또 밀려 내려와. 주봉에서 꼴이 달려. 그럼 차익실현인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수의 패턴 기준에 이 기준에 장악확인형이 뜨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찬가지 포스코 피처엠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비엠의 44도 수주공시 나오고 14% 갭상승 이후에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익 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전부 고점에서 물리셔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죠. 하락 추세에서 누가 이걸 사냔 말이야. 수익 난 사람 없어요. 거짓말쟁이들 빼고는. 결론은 포스코 피처엠이 그나마 강한 흐름을 주면서 당일 기준에 6, 7% 정도의 수익을 잡아줬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무너져서 그 수익 다 까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시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최상위로 올라오고 5위 이상으로 올라오고 6천억, 7천억 터지면서 1조를 향해서 가고 그럼 그럴 때 캔들 패턴이 잘 떴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락 장학형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고 새로운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떤 패턴? 이런 패턴이 나와 있을 때 기준입니다. 드디어 여기서도 예제 범위를 설정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은봉의 윗꼬리는 은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양봉의 윗꼬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양봉의 아래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여기가 꼬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형으로 완전히 인식이 잡히죠. 그죠?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장학을 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아래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 시점부터는 장학형으로 잡힌다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왜 양봉의 아래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하나요? 조금 이따 설명 드린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매도의 패턴 하나 없이 올라왔었잖아요. 매도의 신호 있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익 다 잡아내고 최고점에서 차익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정도는 지금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2차 전제에 대해서. 7월 말에 다 팔았는데. 지상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리플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7월 말에 다 팔았으면 너도 공매도랑 한 풍속이냐? 뭐 이렇게. 공매도는요, 700억 분이 없었어, 에코프로에. 700억 분이 없던 거 에코프로가 10배 올라오니까 그 시가총액이 높아지니까 공매도도 금액이 높아진 거죠. 비율 자체는 6.5%예요. 전체 물량이 6.5%가 많은 물량입니까? 대주주 27%뿐이 안 되는데 6.5% 공매도가 많은 물량이에요? 동진 세미캔은 한 번에 7.5%를 샀는데 상한가 찍고 밀려내려서 3%로 끝났다고 교육해드렸죠? 6.5%라는 건 물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가 밀릴 때 그런 공매도 논리로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판단 능력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보지 마시고 이렇게 300년 동안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아온 이 캔들 하나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하시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거침없이 여기서도 정확히 보실까요? 윗고리가 달려있다. 은봉의 윗고리는 뭐다? 몸통이다. 하락장학경 뜨죠? 그럼 이런 데서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든 아니면 이 기준에 들여다보시든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내는 거지 그냥 냅뒀더니다고 하더라 2025년도에 점유율이 최고 높아진다? 그래, 그때 가서 보면 돼.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시가 총액 10조, 20조, 30조짜리가 점상 가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보면 돼. 무슨 주식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봉을 좀 찾으러 가나? 나오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나오는 그대로의 매도사인 한 번도 없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장학형 하나만 잘 보시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도 이런 의문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잉태형이 형성돼 있다. 내일 기준에 잉태확인형이 될 수 있다. 하나 오션의 기준에서도 윗꼬리, 아래꼬리 다 잘려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장학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이러한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다. 그러니까 추세 범위를 논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들여다보시면 크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HPSP도 주봉 뜨고요. 주봉에서 장학형이 뜨고요. 장학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다시 보여드려요. 상상을 초월하죠.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쫙 당겨서 보시면 뭘 다시 보시는 거냐면요. 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 그리고 이 운봉 떠 있는 이 꼬리 부분 대비해서 몸통의 어떻게 돼? 두 배 정도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학형 뜨고 나서 그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 세냐면 이 정도로 센 겁니다. 이 정도로.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어디냐면 이 고점 그리고 이 꼬리의 두 배니까 이 정도 수준 4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던 종목이었어요. 4만 원 수준에 4만 원 수준의 그림이 나아있던 상황이었어요. 조금 전에. 위메이드의 주봉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학형의 기준으로.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주봉이에요. 아까 보신 거는 일봉의 기준이고. 여기서도 뭐가 떴다? 우와. 아래 꼬리가 있네. 양봉의 아래 꼬리는 변형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몸통으로 인식한다. 아, 그래서 장학형이구나. 아, 그래서 장학형이구나. 그거. 왜 아래 꼬리, 윗 꼬리를 잡아주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좀 딱.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그러면 내일장에 봐야 될 종목들도 주세요 하실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잉태형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 잉태형의 기준에서 진행형인 종목도 말씀드렸고 지금의 기준은 시젠의 기준도 똑같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장학형의 기준에 힘의 파워. 대단하죠. 그리고 주봉, 올봉으로도 나중에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구야? 시젠의 기준. 자, 교수형과 망치형입니다. 교수형이 뜨면 최고점에 떠서 어떻게 된다? 폭락반전한다. 이 기준에 뭐다? 시작각이 거의다. 여기다. 갭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갭이 크다고 해서 신뢰도만 높은 게 아니라 몸통을 파고든다. 차익실현의 욕구가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돼서 교수형이 뜨고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 그냥 무너져 내린다. 이수스페셜티 케미칼도 고점 대비 얼마예요? 이게 하락률이. 그러면 바닥에서 뜰 때는요. 바닥에서 뜰 때는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이런 데서. 36%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해버리죠. 주가만 반토막 나면 없어져 버려. 이번에는 희열하게 안 없어지고 끝까지 버티기고 최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편입기준을 설정해드리는데 아니에요. 무너져 내려서 이런 흐름이 나와서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 캔들 대비해서 몸통들이 계속 커지죠. 거래대금이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점 찍고 2차 전지 종목군들 최고점 찍고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이 10분의 1토박 나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겠냐고. 그거는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래대금이 고점 찍고 나서 10분의 1토박 나와있는데 그 종목이 돌릴 수 있다? 에이 여러분들 계좌 다 검사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좌 종목 2차 전지 말고 다 씹어놓은 거 많죠? 다 봐보셔. 일봉주봉 얼봉 다 봐봐. 언제 들어가서 채널 돌리니까 그냥 거래빵 터진 날 이거 대박이에요. 끝내줘요. 윤종이처럼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게 끝내주는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끝내주는 업체 이러고 손 들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쳐다보고 거래는 언제 터지나 하고 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비단 2차 전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는 거래가 둔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망청이 떠주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실적에 대한 범위까지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메이저의 쌍크리 수구까지 들어오면서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 상승장 확인형 지금 고점들이 밀렸는데 52주 신고가 찍고 밀린 거지 그게 바닥에서 더 밀린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추세 흐름이 이어진다. 리노공업입니다. 망청 뜨고 나서의 흐름들 상상을 초월하죠. 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봉입니다. 망치 뜨고 나서의 흐름 여기서부터도 130%의 흐름이 나옵니다. 망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조금 전에 컸는데 그런 흐름들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HPSP의 일봉입니다. HPSP의 일봉 망치 뜨고 아까는 커보였잖아. 이게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일 뿐이지. 결론은요. 이러한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종목이어도.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훌륭한 종목이에요.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주나 또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전부 펀드멘탈은 삑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이 기준이야.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HPSP는요. 충분히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꼬리가 약간 달려있긴 합니다만. 추세 지속형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에 4대 천안 캔들 4가지에 대한 복습을 전부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형형 배우고 나서요. 신뢰도 배우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4가지를 하루에 하나씩도 배울 겁니다. 제대로. 왜? 어디서 차익실현을 하고 어디서 편입할지 어디서 편입한 이후에 어디서 대밀리면 손절을 할지 모든 기준을 정형화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은요. 변형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는요. 변형형을 배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변형했다. 혹은 이것이 이렇게 변형된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아까 약속을 드린 게 하나 있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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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은봉의 아래 꼬리에 대해서는 몸통이라고 인식을 안 잡아주느냐. 왜 은봉의 윗꼬리만 몸통으로 인식 잡아주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어? 은봉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자리에 떴든 정의부터 먼저 잡으세요. 정의. 뭐냐면 진짜 뭐 방송에 몇 년이나 나왔던 또 뭐 10년 가까이 나왔던 다 필요 없어. 시초과가 뭐예요? 그러면은 어제 종과인가? 뭐지? 꼬리가 뭐예요? 꼬리가 뭐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해. 그래놓고 전문가로 나와서 증권자 보고서 내용 읽어주고 이게 끝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점에서 추천하고 밀려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해석도 못해주고 그냥 뭐 줄 하나 권고 혹은 5일선 띄워놓고 캔들 교육 끝나면 2평선 해드릴 거예요. 2평선, 그랜빌의 매매법칙 그리고 매직 시그널까지 싹 잡아드릴 텐데 누가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동평균선을 봅니까? 종가의 단순, 살수, 평균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중치를 보는 거지.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작한 가격이라는 거 오늘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 전에 에코프로 비엠이 44조원의 수주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 외도 끝나고 18시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어떻게 했어요? 동시효과의 갭상승이 14%에 나와요. 14%에 나와서 엔비디아처럼 26%에 삼성전자 2배가 넘는 엔비디아가 26%의 시초가가 형성되고 양봉으로 끝나든가 뭐 에코프로 비엠도 그날 살짝의 양봉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렸지만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봉의 윗꼬리는 인정 안 한다 그랬죠. 몸통으로 응? 은봉의 윗꼬리는 인정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가격에 시작했느냐 14% 위에 시작을 했느냐 14% 밑에 시작했느냐 아니면 보압에 했느냐 그 근처에 있느냐 시작 가격이에요. 시작 가격 그 시작 가격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혹은 뭐 자체적인 내용으로 밀려 내려가다가 개파랑 나온 다음에 흐름인지 아니면 뭐 올라가다가 갭상승인지 혹은 밀려 내려가다가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지 이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시작 가격이 어디냐고 왜 그걸 또 헷갈려 해요? 시작 가격은 캔들의 몸통에서 몸통의 위쪽 부분이 시작 가격 제가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까먹었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달달달달 그냥 습관화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시작 가격이잖아요. 빨간색은요. 밑에가 시작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자익실현을 했든 누군가가 투매를 했든 누군가가 시작 가격보다 밑에 내려놓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봉이라는 거는 힘이 어찌 됐건 아랫방향으로 쏠렸다.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쏠렸던 뭐가 됐다. 어느 위치에서든 시작 가격보다는 밑으로 쏠렸다. 응? 근데 장중에 이따만큼 빨간색으로 올라갔겠죠. 빨간색이죠. 시초가가 여기인데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빨간색으로 양봉이 형성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봉이 유지를 못하고 두들겨 맞았다. 두들겨 맞았다. 그럼 뭐야? 아이 그거 힘도 없는 거 왜 달고 있어? 팔아야지. 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지. 아니 잘 생각해보셔.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행복하지. 근데 이게 아니라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마이너스까지 형성돼.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이 힘이 뭐예요? 우리가 은봉은 뭐라고 그래? 아 어느 가격에서 시작됐든 어찌 됐건 차익 실현의 욕구가 튀어나왔다. 양봉은 뭐예요? 어디서 시작됐든 그 힘의 쓰기가 저점 인식을 잡고 매수의 신호로 위로 올려놓는 힘의 쓰기가 있다. 그 얘기잖아. 결국은 이 위에 달린 내용의 흐름은 그거는 전부 하락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윤정도 얘기가 아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고 재방송 보시면서라도 이해가 돼서 은봉이라는 기준의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 은봉으로 그냥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은봉이랑 똑같구나. 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왔던 거구나. 그게 인식이 잡힐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전에 예제를 조금씩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예제 보시면 어때요? 예제 보시면 은봉 기준에 이 몸통만 놓고 봤을 때는 기준봉이 형성이 안 되고 야 변동성이 제한적인데? 야야 그러는 건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야 이거 너무 작은데? 캔들이 너무 작은데? 그러면 신뢰도가 작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또 힘의 강도가 만약에 장악형이 그 다음날 빨간 장악형이 떠져서 이렇게 감싸 안는다? 그럼 요거만 감싸 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감싸 안아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럼 이걸 전부 은봉으로 보면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은봉의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안 하느냐? 밀려 내려갔다가 저 꼬리 부분 뭐야? 그냥 위로 그냥 쭉쭉쭉쭉 쭉 올린 거 아니에요. 은봉에 반하는 꼬리잖아. 은봉은 힘이 밑으로 쏠렸다는 걸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이 은봉이든 양봉이든 아래 꼬리는 그냥 들어 올리는 힘이 세졌다는 거 아니에요. 캔들을 놓고 보실 때 이름을 외우거나 캔들을 놓고 보실 때 그냥 은봉, 양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힘의 강도를 한 번씩 이해를 하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면 캔들의 딱 흐름을 봤을 때 나중에 삼선전환도 갖다 딱 붙여놓으면 아 이게 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고. 그 흐름을 아셔야만 변형형이 떴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기 싫으시면 그냥 계속 윤정도 방송 보시면 돼요. 그럼 윤정도가 얘기해 주잖아. 이런 캔들 기준에서 4대 천안이 떴습니다. 힘이 셉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똑같은 해석이 되겠죠. 얘가 뭐 별다른 해석이 나올 게 있나? 어? 크잖아요. 양봉의 아래 꼬리는 그 엄청난 힘으로 들어올리는데 그 힘의 양봉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긴데 이렇게 음보로 밀려 내려왔는데 그럼 얘는 끝이잖아. 근데 그냥 그걸 위로 막 쭉쭉쭉 올려. 양봉의 위 꼬리는요. 위까지 올라갔다가 밀고 내려간 힘인데 얘를 같이 몸통으로 인정을 잡아줘야 삐익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주장이 윤정도가 하는 주장이냐. 그렇지 않다.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 흐름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 통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잡혀지게 되면 다른 건 솔직히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별 뭐 한 개짜리 이런 거 배우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별 뭐 한 개짜리 이런 거 말고 모양새만 이렇게 형성된다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 잉태형도 별 두 개니까 의미가 없는데 장학형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생각을 못하고 어? 나는 생각을 못하고 아 뭐야 그냥 윗골이 달렸나? 아 이거 윤정도가 하는데 윗골이 달렸어. 고점의 윗골이면 유성용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몸통으로 인정하는 순간 얘는 고점에서 캔들 두 개의 별 세 개짜리 그냥 하락반전 되는 애야. 누구 어떤 거 2차전지. 농담이 아니라 7월 말에 다 떠 있고 지금도 떠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 거냐고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 거냐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의 강도의 흐름을 보려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장학했나? 아니? 망치인가? 망치야?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샛별 아닌 것 같은데 석별이야 뭐지? 석별형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죠? 은봉의 윗골이는 몸통이다 힘의 세기가 그냥 은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샛별형 망치형으로 볼 거냐 샛별형으로 볼 거냐 그게 뭐가 달라요 사도천원이고 바닥에 뜨고 망치 샛별 또 혹은 석별 혹은 교수형 굉장히 다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시간씩 변동을 했죠? 편입 구간이 달라지고 편입한 이후에 시장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신원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없을 때는요 몸통이 조금 했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근데 계산을 해보니 석별형이 되드라의 기준이에요. 그냥 은봉이 떨어졌네가 아니라 그런 흐름들을 전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장악형이 아니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이 밑에 뭐가 돼요? 아래꼬리 양봉의 아래꼬리입니다. 양봉의 아래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윗꼬리는 음이 없어? 윗꼬리는 음이 안 둬요? 윗꼬리 달렸는데 이걸 가지고 양봉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 별이 두 개들에도 하락 신호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누적 수급까지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은봉의 아니지. 아래꼬리는 돌리는 힘인데 그러니까 윗꼬리만 은봉의 기준으로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장악형이 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됐고 그 이상의 수익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 맨날 얘기하는 게 변동성의 크기입니다. 평상식 캔들 대비해서 기본적인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잉태형이 뜬다 해도 이게 기준봉이 돼서 월등한 탄력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의 기준의 잉태확인형의 기준은 어떻게? 이 라인을 넘겨야 잉태확인형입니다. 여기를 넘기는 것의 신뢰도와 여기를 넘기는 것의 신뢰도 다르죠. 배운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그 미세한 차이를 실전 투자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망치형이 떴네 변동성의 크기가 안 나오는데 무슨 망치야 근데 채널 돌리면 뭐라고 그래 아무거나 툭 찍어놓고 망치형이 떴자 대박났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맞나? 우리 선생님은 훌륭하신데 나는 내가 좀 이게 느려서 못 배우네 종목에서도 그러는 거야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없는 소용 잡주 매수 그래갖고 막 상한가 가니까 우리 선생님은 상한가 간다는데 진짜 갔는데 내가 손이 느려서 못했네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그 순진한 마음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코베어 간다니까 알아야 산다는 거야 알아야 산다 버는 것도 필요 없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능동적이셔야 되고 교육의 힘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그냥 교육받고 그 교육으로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변형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 잘하고 있죠 왜? 윤종두가 예지 다 넣는데 그러면 한 템포 쉬고 시간 얼마 없지만 마지막 자락에 내 일장 또 공략주를 여러분들이 캔들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고 그리 나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내 일장에 또 들여다보실 거 아닙니까?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 일장 공략주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히든 종복입니다 이거 뭐 가려놓고 안 보여주고 노란 토고서 이런 거 안 해 다 보여드려요 다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자꾸 못 하세요 선입견을 가지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HPSP에 망치형이 뜨고 나서야 이 흐름에 꼬리가 달려 있는데 지금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다 왜요? 1편 보세요 오늘 1부 시간에 설명해드린 거 아 귀찮아요 조금 이따가 그러면 21시 21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십시오 너튜브에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HPSP에 대해서도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다 오른 걸 왜 주나요? 이제 스타트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다 올랐다는 선입견 같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2차전지는 에코프로 10레비 올라오면 거기에서 따라 들어가냐고 그 나쁜 아저씨들 얘기 듣고 근데 이런 종목은 또 무섭다고 못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두산 노보틱스요? 얘가 왜요? 얘가 왜? 지금 내년 기준에서부터 두산 노보틱스 같은 경우도 MSI 지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한 내용들의 이슈 그 수급 범위 가지고 있잖아요 성장성이란 모멘텀을 바탕으로 저평가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급 논리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70%입니다 대주주 지분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은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월봉까지의 기준에서의 저렇게 여기부터 더 밀려 내려와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가 꼴이 이만큼 달아났어요 은봉이 이따 반해 조금만 더 돌리면 망치로 인식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 돌리면 상승장학 확인형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이것도 한번 보셔야죠 왜냐하면 시장의 이슈 범위니까 지금은 이제 캔들의 교육이 아니에요 뒷부분에 캔들 교육이 다시 나오죠 왜? 잉태형이 떠 있으니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저런 게 형성이 될까 가만히 있는데 양복 나와주고 가만히 있는데 장학형 나와줍니까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여러 가지 결론은 전부 다 보호의 수예요 구주가 구주 원래 있었던 물량 신규적으로 공모했던 물량은 다 지금 유통 물량이잖아요 신규적으로 공모했던 물량은 다 유통 물량이라고 얘가 지금 주식주가 몇 주예요? 6480만 주인가요? 그 기준에서 유통 물량 공모주 다 유통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상장일로부터 1개월 몇 주? 44만 1998주 그걸 3번 나눠서 보유의 수가 풀려요 이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루의 거래량이 1200만 주씩 터지는 종목에 44만 주가 무슨 문제가 돼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플러스 2%로 끝났죠? 오늘 같은 장에 플러스 2% 장중 7% 올라갔잖아 근데 이 44만 주가 상장 2개월 오늘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물량이 다 나왔어 장중에 싹 다 나와서 여기 보시면 기타 금융에서 다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해수 물량 기존에 구주에 투자했던 거 혹은 바다 안에 간 거 이런 기준에 기타 법인 물량과 기타 금융은 뭐예요? 일반 일반 금융사 말고 예를 든다면 개인들이 쓰시는 기준에서는 스택론 같은 경우 그런 쪽의 기준 그 기준을 기타 금융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기타 금융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44만 주 넘게 물량이 하루 만에 나왔죠? 상장 이후에 10월 5일 날 상장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아니 상장 첫날부터 연기금이 산 종목? 신규 종목 다 갖고 와봐 한번 두산 로보틱스 빼고 신규 종목 다 갖고 와봐 연기금이 산장 첫날부터 산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누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매수한 종목이 있는지 로봇 관련 주 성장 주니까 당연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만 샀다고요 이거 뭐 배터리에다 비슷한 흉내를 내려고 그러네 누가 샀든 간에 그런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패턴 보시고 이평선 보시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인이 480만 주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유통 물량이 없다니까 대주주가 70%예요 연기금이 4%를 샀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장 이후에 팔 만큼 팔았어 연기금을 빼고 나면 기간도 300만 주씩 팔았어 여기서 수급 논리가 조금씩 개선된다면 변동성이 확장이 오죠 외국인이 하루에 70만 주 샀더니 변동성이 확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일봉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하루에 70만 주 샀더니 이렇게 올라와 외국인이 하루에 60만 주 파니까 산물량 파니까 이렇게 떨어져 그런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에 잉태형이 떴는데 이슈가 뭐였어요 핫한 게 보호의 수 물량 풀린 거잖아요 44만 주 내년에 이제 44만 주 내년 12월에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어 윗방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9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라면 충분한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의 흐름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900만 주를 설정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0선 위에서 꺾임의 흐름만 나와도 이건 완벽한 퍼펙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두산 노보틱스의 어느 거예요 캔들입니다 캔들 교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급과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의 매직 시그널까지 설정을 다 잡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육 바꿔 대처하시란 말이야 아 두산 노보틱스가요 되게 좋은 업체고요 안 좋은 업체가 상장이 되겠냐고 좋은 업체예요 다만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저평가냐 아니냐만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채널 EBC EBC